자세한 내용은? 자세한 내용은? 남 밑에 있을 수가 없고 그리고 금년 정월 초하루 기점을 통해서 한 2, 3년 전 본인이 마음도 못 잡지만 금년 정월 초하루부터 굉장히 본인이 마음을 못 잡고 이래야 될지 저래야 될지 이리 가야 될지 저리 가야 될지 큰 운이 들어왔기 때문에 그러는 거거든 좋은 운이요? 받아야 좋은 운이고 뭐가 궁금해 저요? 그냥 모든 게 지금 다 엉망진창인 것 같아요 일단은 가정, 사람, 일, 다 네 다 엉망진창인데 일단은 애기아빠랑 애기아빠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몇 살? 저랑 4살 차 51, 소띠 근데 그냥 막 보고 있으면 막 너무 답답하고 우라통이 터진다고 해야 되나? 나 조심스럽게 하나 먼저 물어볼게요 네네 본인 네 따로 만나는 친구 있지 않아요? 네 좋겠다 왜요? 야 나는 결혼도 못해보고 난 친구도 애인도 없는데 너는 남편도 있고 친구도 있고 얼마나 좋니? 아 근데 그게 그게 왜 그렇게 됐냐면 애기아빠가 외도를 해서 저한테 이혼을 하자고 그랬어요 재작년에 네 몰라 그게 이제 한 번에 실수였을 줄 모르지만 저는 충격을 많이 받았거든요 원래 의지하고 믿었고 순수한 사람이었는데 큰 애가 고3 때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그래서 그때 제가 완전히 정신이 이제 조금 그래서 이제 잡았어요 남편을 잡아서 남편이 다시 돌아오긴 했는데 이제 저는 이제 믿음이 확 가신 거죠 그리고 또 보면은 제가 조금 누구한테 기대고 의지하고 이런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요 보면은 좋아한다기보다 갑이거든 실은 갑은 대가리라는 거거든 근데 굉장히 강한 친구거든 근데 너무 외로움을 많이 타는 거지 네 좀 외로움을 많이 타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뭐 남편하고 그렇게 위기가 있었지만 지금 다시 제일 뭐 궤도에 돌아왔어도 그 충격파가 물론 가시지 않을 거고 또 그 쯤에 됐을 때 누군가 본인한테도 분명히 나타났던 거고 참 묘한 딜레마 같은 거겠지 그래서 저는 근데 이제 지금 만나고 있는 남자도 믿음은 없어요 몇 살? 두 살 위고 고아에서 뭐 태어난 시 이런 거는 아무도 모르고 두 살 위면 마흔아홉 이라 토끼띠라는 거네 네 두 사람이 그 친구 지금 보니까 친구하고 자기가 자기가 비슷한 공통된 거는 외롭다는 거예요 외롭다는 거 근데 어떻게 보면 그 토끼띠인 친구는 더 자기 주장이 강한 거고 마찬가지로 본인도 자기 주장이 강한 거고 그러기 때문에 좋아서 만나고는 있지만 많은 부딪힘이 있지 근데 남편하고는 아이들을 나눈 사람이기 때문에 그게 인정이 되고 커버가 되고 묻어지기도 하지만 그 친구하고는 그런 관계성이 아니라 그냥 어떻게 보면 남녀로서 만났고 그냥 뭐 이유가 있으니까 만나진 건데 부딪힘이 그러니까 성씨가 뭐예요 우리 친구는 저요? 이씨 우리 이씨 기주가 가장 큰 거는 지금 놓지도 못하고 잡지도 못하고 또 지금의 가정에 또 잘할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음 우리가 있는 내 동네가 강남이니까 저 강남역 사거리가 굉장히 넓은 길이거든 그 사거리에 우리의 이씨 기주가 그 가운데 서 있는데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게 가정적인 거 본인의 일적인 거 아이들의 뭐 또 진로 문제라든가 뭐 하나가 다 얽히고 설계 있다는 거지 그거를 제가 감당을 못 하겠어요 거기에다가 본인의 개인적인 운세도 또 2년 전부터 굉장히 안 좋아진 운세 또 금년에 물론 삼재가 재작년에 끝나긴 했지만 삼재라는 걸 갖다가 3년짜리를 5년으로 겪어 왔거든 그 5년 안에 본인이 40 후반대잖아 지금 나이가 살면서 많은 안 좋은 일들을 아마 최고로 많이 겪었을 거야 거기다가 큰 운이 지금 47이니까 57까지 쓸 큰 운이 들어와 있거든 본인한테 그 큰 운은 내가 받아야지 운인 거거든 우리가 일곱 성주라 그래 일곱 성주 그러니까 뭐 부처님도 계시고 예수님도 계시고 성모님도 계시고 여러 신들이 계시는데 가장 큰 신은 남편 성씨가 뭐예요? 김씨요 어디 김씨? 경주 김씨 신과 함께라는 영화 봤지 네 차태현이가 나오는 일이 있고 두 번째는 마동석이가 이에 나오잖아 그러면서 마동석이가 할아버지하고 어린아이를 지켜주는 성주신으로 나왔거든 그게 약간 각색이 많은 각색이 돼서 좀 동떨어지게 나왔지만 이 성주신이라는 것은 경주 김씨 어차피 자기도 이씨 성을 가지고 있지만 김신의 사람을 만나서 아이들을 낳았기 때문에 김신의 귀신이 되는 거거든 김신의 조포책을 딱 열었을 때 맨 위에 시조가 계실 거야 두 번째나 세 번째 거기에 성주신 성주신 그러니까 경주 김신의 모든 후손을 갖다가 관리하시는 성주신이 계시거든 이 분이 뭐라고 할까 원하고 원치 않건 조상 신이니깐 후손들에게 잘 살으라고 큰 운을 내려 주시오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라 일곱 성주라고 해서 잘 생각해봐 스물일곱 서른일곱 마흔일곱 시은일곱 61 67 77 이렇게 해서 일곱 번의 운이 들어 스물일곱 살 스물일곱 스물여덟 그 다음에 서른일곱 서른여덟 요 10년전 한번 생각해보면 그때도 꼭 집안에 무슨 큰일이 생기고 아니면 그 시기에 부모님들이 돌아가신다든가 뭐 조부모님들이 돌아가신다든가 그러니까 집안에 아니면 본인 개인적으로 큰일들이 꼭 생기거든 그게 성주님이 그렇게 운을 줬을 때 집안에 가장 큰 조상 신이 운을 줬을 때 후손이 그걸 모르고 남기게 되면 그게 화로 바뀌어 어떤 면은 벌전으로 바뀌고 왜냐하면 조상들 입장에서 먹고살고 잘 살라고 주셨는데 후손이 모르는 거야 괘씸죄라는게 돼서 그거 안 좋은 일이 생겨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지금 남편이 신 하나라고 했잖아 네 2년 전이라 2년 전에 바람이 이렇게 나고 했다고 했잖아 그러면 2년 전으로 돌아가면 49이었을 거라 그 친구가 네 근데 하는 일적이나 모든게 2,3년 되게 힘들었을 거예요 그 바람 피기 전에 부부관계 썩 못해 가지고 남편의 하는 일 다 힘든 차에 우연자에 만나지게 됐던 거지 그리고 우리 친구가 음력으로는 1월생이라고 했잖아 네 굉장히 강해 강한 건 뭐냐면 굉장히 비주얼도 좋고 누가 봐도 비주얼도 좋고 이쁜 사람이란 말이야 근데 이런 사람을 놔두고 바람을 핀다는게 내 상식적으로는 내가 이해가 안 가 자네가 예를 들어서 이만하고 어디가 빛이 튄지도 모르겠고 뭐 이런 사람이란 내가 충분히 했는데 근데 본인 사주를 보면 자네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 남자가 치우는 거예요 이해가 그러니까 남편이 바람을 피웁니다 뭐 이런 데 보면 바람 피운 사람이 일단 잘못된 거지 도덕과 윤리라는 게 있으니까 근데 그걸 나가서 그 내면까지 가서 그 상대까지 보게 되면 너무 강한 거야 비주얼 쪽은 정말 예쁘고 몸매 관리 운동해? 골프하고 몸에 좋은 거 몸매 좋은 거 이렇게 늘리는 거 뭐니 그런 것도 하고 그러는 거지 그건 뭐냐면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 근데 그런 사람을 놔두고 밖에 나가서 분명히 자네보다 못한 사람을 만났을 거야 외모나 몸매나 근데 이거 그거야 둘이 궁합이라는 게 중요한 거거든 그래서 띠 쪽으로만 본다면 궁합은 뱀띠 소띠니깐 삼업이니까 잘 맞아 근데 생일로 해서 4주까지 깊게 들어가다 보면 부딪친다는 거지 근데 부딪치면서 어떻게 남자가 튀어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남편 뭐라고 하지 뭐 그리고 가와만서성이라고 했어 자네가 빵긋빵긋 웃으면서 고생했어 수고했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었다면 그렇게 해줬는데도 그렇게 그런 짓을 했다면 잠놈이야 사실은 근데 자네 절대로 그러지 않거든 음 알고 있어 알고 있는데 그냥 안 맞아요 사람은 실수는 했지만 악한 사람은 아니라는 거 아는데 그 친구는 생일이 언제에요? 음력으로? 음력으로 2월 6일 그니까 아이들도 있어도 자식들이 있어도 그 사람 입장에선 아내가 있고 처자식이 있잖아 근데 처자식이나 그렇게 크게 마음이 없어 왜냐면 그 친구 자체도 가지고 있는 사주가 외로움 고독함 이걸 어떻게 보면 평생 반려저처럼 숙명처럼 안고 가야 되는 사람이라 그니까 자네한테도 크게 자식한테도 자기 금쪽같은 자식인데도 부정이라고 할게 아버지의 마음 이런게 굉장히 결렬되어 있거든 네 그런게 정이 없어 자네하고 정 틀린 거거든 그니까 그 사람을 붙잡아서 가정에 놓았지만 어떻게 보면 잡아놓은 자체가 자네가 잘못할 수도 있고 내가 괜한 짓을 했나 그때 끝냈어야 되나 별의별 생각을 자네는 더 많이 할 것이고 그런 생각이 들어 그리고 또 아이들을 보면 지금 불안불안하고 그러니까 강남역 사거리에 있는데 이 시기 중간에 가야 될 곳이 없어 그리고 무슨 일 해? 놀팔자가 아닌데 저요? 아 저 전업주부래요 철저하게? 네 그래서 그래서 제가 만약에 경제적 능력이 있거나 근데 애기 아빠는 잘 벌지는 못한데 시댁 시댁이 좀 어느정도 사세요 그러니까 제가 경제적 능력이 없고 어느정도 시댁에서 뒷받침해 주시면 저요? 1월 23일 저는 원래 저도 노는 스타일은 아니에요 전공이 의류나 이런 쪽에 그런 쪽은 원래 그런 쪽 전공하지 않았어요 네 그런 쪽에 그런 쪽으로 전공을 해서 뭐 요즘 아무리 불경기라지만 본인이 의류 매장이 됐다든가 뭐 이런 쪽 브랜드들을 좀 그런 쪽으로 본인이 직접 운영해도 될 텐데 문서라는 게 들어와 있으니까 아 제가 뭐 뭘 하면 잘 될 것 같긴 한가요 사업을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뭐를 좀 하고 싶더라고요 경제적으로도 아까 서두에 말했지만 금년 1월 1일부러 우리 이시기주한테는 변화가 들어왔거든 변화라는 거예요 기존에 이시기주가 마흔일곱까지 마흔여섯까지 살아왔던 삶에서 변화를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네가 살아 왜 산다는 표현을 하냐면 우울증 아닌 우울증에 뭐 정신적으로 따지면 공황장애라고 할 수도 있고 본인이 그런 걸 지금 오고 있거든 그 시초 단계이거든 엄청 심한 거 같아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금쪽같은 자식이 있고 친구가 있고 남편이 있지만 가끔 나도 모르게 울적할 때는 못된 생각도 한단 말이에요 절대 그러지 말아 그 정말 그 신과 함께 영화에 차태현이가 첫 번째 나오지 정말 다 거기 가야 여기 이 세상 이 삶을 떠난다고 해도 그게 다는 아니라는 거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그런 못된 생각 하지 말고 이식이주나 나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1년치 운도 다 먹었어 그 1년치 운 그릇에 자네의 운 끝에 1월 1일날 10년이 부어진 거야 그럼 여기 1년만 남았겠지 9년이 어떻게 되겠어 넘쳤겠지 47년 46년 살아오다 보니까 운이라는 게 어떤지 알잖아 어떨 때는 잘 되고 애들도 공부 너무 잘해주고 남편도 너무 잘하고 너무 다 좋고 근데 그 운이 또 사나울 때는 애들도 발행같은게 공부가 너무 안 되고 남편하고도 맨날 부딪힘이 있고 그리고 또 내 컨디션도 되게 안 좋고 딱 지금이 그럴 때 이해가 이해가 그 성주께서 내려주신 경주 김씨네 성주께서 내려주신 그 운이 엄청나게 커서 그 큰 운이 넘쳐 있어서 지금 이런 형국이 있는 거고 그리고 또 남편한테도 47, 48살이 있었잖아 지금 51지만 그 친구한테도 그 운이 넘쳤기 때문에 그런 사타이가 나는 거야 이해가 신랑이랑 저랑은 이혼수는 없어요? 그러지마 근데 가장 큰 거는 우리 C규지가 어쨌든 본인이 친구도 있잖아 그게 만족이 안 되는 거거든 그쪽에서는 자꾸 자네를 더 요구를 할 것이고 자네도 물론 싫지 않아 근데 가정을 또 이걸 소홀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정말 헤어져서 다시 이쪽하고 뭐 이런 생각도 해보고 그러잖아 근데 구원하고 싶지는 않고 거기도 그냥 호족관계가 깨끗한 사람 같지는 않고 네 이혼남인데 근데 그 사람은 제가 너무 좋다고 이혼을 하고 와라 근데 아기가 애가 조금 지금 고등학생이에요 그래서 저는 웃으면서 애 성인 되면 보자 그랬거든요 그냥 나 같다도 좋겠다 자네 같은 정도 근데 남자가 좀 저의 돈을 바라는 느낌이 자꾸 그런 것도 있고 변사 마음이 변하고 변사가 좀 많은 친구야 진중한 친구는 아니고 좋은 인연은 아니야 그냥 어느 정도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본인이 한쪽에서 남편한테 못 받는 그런 사랑 같은 걸 한쪽에서 조금 받을 수 있다 그 정도만 가고 그 사람하고 미래까지는 하라고 할 정도는 아니고 아무튼 가장 큰 건 답답해서 찾았잖아 답을 드린다면 이게 답이 될지를 모르겠어요 어떻게 하면 본인이 더 답답해 할 수도 있을 텐데 가장 큰 건 큰 운이 와서 본인한테 넘쳐 있어서 그런다는 거죠 운조절이 필요해 그리고 잊지 말어 남편도 있고 친구도 있고 자식도 있고 부모님들도 계시지만 자네는 그 외로움이라는 게 숙명처럼 자네가 죽는 날까지 갖고 가야 되는 거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아요 자네한테 기대려고 하는 사람이 자네가 기댈 수 있는 곳이 없다는 거지 너무 강해 그래요? 그 강함을 어디다 풀어야 되죠? 강함이 있어서 그래서 그러는 거고 어딘가 종교생활 같은 것도 좀 하고 꼭 종교가 어디 종교가 낫다 이렇게 말은 하기는 그렇지만 친정어머님 쪽에 어떻게 보면 불교 쪽 무속 쪽 굉장히 강하시거든 친정어머니한테도 외할아버지가 계시고 외할머니가 계시잖아 외할머니 쪽에 어떻게 보면 무속 쪽 쪽 굉장히 강하시거든 그래서 자네가 가끔 사람들도 잘 보고 느낌도 잘 맞는 게 그쪽에서 내려진 이 신적인 기운 신적인 기운이 굉장히 많아서 어떤 데 가면 젊었을 때 우리네 갔으면 어디 신도 좀 모시고 뭐 좀 해라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 정도로 자네가 강해 혹시 나쁜 의미로 요즘에는 모르겠네 도화살 같은 게 있어요 저한테? 도화살? 도화살이 있지 도화살이 있지 도화살이 있지 도화살이 양나리 칼을 가지고 있어 자네 스스로 풀고 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은 상대를 치는 경우도 많아 애들은 잘 저 속 안 썩일까요? 몇 살 몇 살이야? 21살 18살 21살은 둘 다 딸이고 아니 아니 둘 다 딸? 이름은 얘기하지만 둘 다 딸? 네 전공이 뭐야? 큰애는? 큰애는 IT 경영학과 공부 잘한다 그리고 엄마가 잘 키웠다 애들은 순한 것 같긴 한데 근데 걔를 네가 이기지는 못해 제 성격이 좀 많이 들어가 있어 저를 보는 것 같아서 가끔 그래서 남편도 안 무섭고 누구도 안 무섭는데 너는 네 딸이 무서워야 돼 괜찮을 것 같고 둘째는 어때요? 몇 살? 18살 공부밖에 몰라요 걔 띠네? 네 걔는 어디 지원을 할 거야? 걔는 조금 승격이 강해서 하여튼 좋은 데로 내가 아는 세 개 대학교 있잖아 그 중에 하나 해주고 이왕이면 걔는 로스쿨이나 이렇게 법을 다루거나 이런 쪽이면 참 좋을 텐데 성향이 그쪽이 아닌 것 같아 그쪽으로서 마음을 안 두고 있는 것 같다는 거야 뭘 전공하고 싶어 무조건 좋은 데를 가겠대 아니 그러니까 꽉 꽉? 그러니까 뭐 컴퓨터나 화학 그러니까 그게 틀려요 완전히 틀린 게 내가 봤을 때 그 둘째 성향은 법을 다루고 법을 집행하고 이런 쪽이 정말 맞는데 어떻게 보면 영구는 아마 교수나 이런 쪽으로 그쪽으로 애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가든 잘 풀릴 거야 근데 첫째는 어떻게 보면 엄마의 기대보다 조금 많이 들 풀린 아이예요 많이 들 풀렸어 조금 어디 있었냐 아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많이 들 풀린 경우니까 열심히는 하고 돈도 많이 썼는데 조금 나중에 잘 될지 근데 문제는 항상 제 자신인 것 같아요 제가 기분 좋으면 모든 게 다 좋아 보이는 거고 저는 이런 말을 내가 무당이니까 100으로 봐 나를 자네는 몇 대일 것 같아 자네는 일반인이잖아 자네도 90은 돼 그래서 남편 너무 미워해서도 안 되고 왜? 미워하면 정말 너네 남편 안 되거든 안 풀리거든 직업이 괜찮게 보여 남편이 직업적으로 그렇다면 버는 것도 지금 뭐야 뭐 시댁이 잘 산다고는 하지만 남편도 하는 것도 괜찮고 그녀는 좀 많이 공을 들여 줘야 될 것 같다 이게 좋은 일타 강사에다가 맡겨서 공부를 시키고 뭐 다도 있지만 아이의 운도 그랬었고 그리고 뭔가 걔는 꿈 같은 거 정말 많이 꿀텐데 그녀는 하고 싶은 게 많대 아니 그런 꿈 말고 우리가 자면서 꾸는 꿈 예지몽 같은 거 이런 거 가위 같은 것도 눌릴 거고 자녀부터 가위 같은 거 눌리잖아 그게 신적인 주력이 많아서 그래 집안 내력이 아까도 얘기한 대로 친정 쪽에서 좀 공 좀 드리고 살아라 아이 위해서 좀 관심을 제가 솔직히 마음이 콩밭에 가 있거든요 친정 엄마도 좀 암 말기세요 그러니까 엄마한테 신경 쓰고 아니 잘 찾아뵈어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남았어 엄마한테 금년에 처상은 무조건 들어올 거예요 미안 얘기지만 어머니는 떠나실 거 같고 남자 형제가 있니? 네 오빠 몇 살? 두 살 많아요 토끼띠 오빠는 오빠는 어머니가 내년 그러니까 양력으로는 넘길 수 있겠지만 음력으로는 정원 내년 설을 못 세지 싶어 자주 찾아뵙고요 왜냐하면 오빠 나이를 알면 그지만 장남 사주를 보면 부모의 명이 들어있는데 더 자주 찾아뵙고 그래요 참 그리고 5년 내로 또 또 한 분이 돌아가신 거 같은데 누가 돌아가신 거야 집안에 그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아마 시댁조개 분명히 있을 거예요 저는 잘 모르겠거든요 시댁조개가 실은 시댁들이 좀 살아서 그런지 조상이 굉장히 복잡하죠 할머니 자의 작은 할머니도 또 계신 거 나오고 또 그 시댁조개는 또 양자라고 하지 아니 배 다르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작은 할머니한테 이렇게 소생 나오고 아마 자네 서열로 따지면 자네 시아버지 쪽 서열일 거예요 근데 거기가 뭐 배가 틀리다든가 뭐 이래 가지고 좀 네 그런 자에서 분명히 한 분이 돌아가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집안에선 어떻게 보면은 체면 치료한다고 내세울 분은 아니다 보니까 옛날에 치면 서자 그런 거지 아 근데 독보로 서열로 따지면은 뭐 시아버지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그런 서열이겠지 그런 쪽에서 한 분이 계신 거 같아 또 또 그래서 결론은 전 열심히 그냥 살면 되는 건가요 가정생활은 가정생활보다는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잖아 46년 살아온 거에서 변화해야 된다고 그리고 놀면 안 되는 시기가 온 거고 나를 위해서 가정을 그러니까 가장 큰 건 나를 위해서 변화를 겪어야 되는 거고 그 변화에 의해서 발맞춰서 큰 운이 들어와 있다는 거 그 운은 좀 받고 살려고 하고 싶어 Clark 만에 사라지역 스틸 板